어머 이런 얘기 하나도록 해서 지겨운가 봐요. 근데 근데 장민정 씨 역시나 신은 공평한 건 노래 들으실게요. 룰렛 돌려 주세요. 박현민 샤방샤방. 신은 참 공평하죠. 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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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최경연 아나운서. 진짜. 어머. 우리 최병서 씨. 아니 무슨 아나운서가 저렇게 마이크를 손으로 쳐요. 본인이 지금 신나가지고 박수를 이러고 치고 있어. 그렇게 좋으세요. 옛날보다 시력이 좀 늘었네. 어쨌든 최병서 씨 감사드립니다. 퍼포먼스. 이런 프로그램 자리 MC 제일 들어오면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뭐든 하죠. 성격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떨리네요 사실. 떨리죠. 많이 떨려요. 말을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을 만큼. 떨려요. 이혜승 씨는 어때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요?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못할 것 같아요. 예스. 근데 노래를 꼭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완전 좋아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굉장히 잘해야 되고 번외 게임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거의 뭐 농구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구처럼 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자 가겠습니다. 자 티아라입니다.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황미경 2부의 경고. 어떡하냐. 화이팅. 좋아. 반응이 빨리 돼요. 베리. maneuver. 잘해. 잘해. 자. 도움말이. 오늘 저는 나를 피했던 생각을 하지만. 고마 Lenin. 아. 난 알고 있어. 나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걱정스러운 맘. 이런 내 마음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더 이상 실수하지마 내게도 너와 네 멋진 남자가 가끔 날 기억해 흔들릴 때도 있어 나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해 본인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나 떨려 죽겠다 되게 좋아하네요 이거 이리한 기분이에요? 네? 이거 하나 하고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두 아나운서입니다 자 롤레 돌려주세요 멈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